자 먼저 첫번째 방어전을 치르는 까메라 고키 그리고 승부 선수는 세계 챔피언의 첫번째 도전하는 날입니다 오늘 까메라 고키의 8차 방어전이고요 11라운드 경기인데 특별한 골이 있나요? 가메다 고키 선수는 반차 방어전 중에서 경험으로 한국에 나와서 방어를 하는데 반차 방어전까지 함께 큰 시합을 많이 경험을 하면서 많이 상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손정호 선수는 큰 시합은 없었지만 당한 건 없죠 그러니까 시합을 통해서 많이 상한 것이 없어요 아직 신선합니다 사실 물리적인 나이와 폭싱 에이지, 폭싱 나이는 다르다고 하는데요 나이는 32살 손정호가 27의 가메다 고키가 훨씬 많지만 폭싱 에이지를 봤을 때 손정호 선수는 상승복선을 보고 있고 가메다 고키는 참 하향세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손정호 선수는 오르막 지금 가메다 선수는 내리막 그런데 가메다는 가진 걸 다 갖고 있고 우리 손정호 선수는 한번 은퇴했다가 그래도 내 길이 폭싱이구나 해서 다시 도전하는 거니까 한번 기대해 볼만 합니다 자 오늘의 주심 부심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심은 뉴질랜드의 폴리마시 부심은 멕시코의 알프레도 폴랑고 미국의 칼라카이즈 그리고 필리핀의 실베스터 아베인자대요 자 지금 한국 땅에서 열리는 경기기는 하지만 사실 일본의 가메다 프로모션이 지치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 손정호 선수가 홈경기의 어드벤티지는 없다고 하시겠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타임키퍼 소개합니다 정확한 시간 정성 타임키퍼가 생깁니다 자 손정호 세계 타이틀 매치를 앞두고 있는데 다소 긴장된 표정과 설레는 표정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손정호 선수는 오늘을 위해서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뭐 오늘이 정말 평생 한번 있을까 말까 할 기회니까 그 헝그리 정신으로 임해줬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곧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사실 두 선수가요 조인식부터 경기 앞서서 대단한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자 일본저울로 체중을 재느냐 한국 KBC저울로 체중을 재느냐부터 개최량 시간을 놓고도 설전이 있었고 대단한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한일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미워하면서도 또 좋아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12라운드 주연기입니다 챔피언 가메다 고키 체격은 작지만 가부진 선수입니다 자 1라운드 시작되었습니다 자 탐색전 툭툭 오른손 던져보는 가메다 고키 손정호 조금씩 다가왔습니다 자 이 손정호 선수는 상당히 강호 수비 능력이 탁월한 선수죠 스탠스가 넓어요 그래서 강한 주먹을 쓸 수가 있죠 자 저거를 잘 치면 됩니다 손정호가 네 저 라이트 훅을 잘 치면 돼요 그렇습니다 손정호 눈빛이 매섭습니다 특히 왼쪽 옆구리 다만 네 왼손 스트레이트 네 까메다 고키 다가서는 손정호 지금 모르는 것이 몰고 있는 것이 좋은 징조입니다 네 탐색전 펼치고 있는 두 선수 자 왼손 스트레이트 뻗어 왔습니다 고키 오르종 훅 잘 뛰어보는 손정호입니다 원초 자 그러나 자 저걸 조심해야 돼요 왼손 스트레이트 허용했습니다 손정호 손정호는 조금 움직여야 되겠죠 네 네 거리지 보고 있는 손정호 자 좋아요 왼손 툭 한번 짭 던져봤습니다 좋아요 자 원초 독보 그러나 전작 깨지지 않는 손정호 서서히 몰고 들어가집니다 자 좋습니다 손정호 잘하고 있습니다 네 방어사로는 손정호입니다 고키 오른손 툭툭 던져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가메다 고키 손정호 계속해서 탐색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좋아요 지금 현재 네 손정호의 체중이 앞발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른손 벗고 왼손 벗고 한 번 쳐봤던 고키입니다 손정호였습니다 안면 각종 자 조금씩 경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저 뒷손 조심히 하세요 네 왼손 안면 성공하는 가메다 고키입니다 자 스피드가 빠른 가메다 고키 왼손 트리플 접수했습니다 손정호 좋습니다 자 페이크 동작 복부 가메다 갱팬한 접전입니다 저걸 맞으면 안 돼요 네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손정호가 노련한 고킹 복범을 추웠습니다 도전자답지 않게 도전자답지 않아요 네 다시 한 번 두 번씩 접수 자 손정호 그러나 가메다 고키입니다 왼손 트리플 아... 아주 안쪽으로 돌아치겠습니다 자 손정호 강호 잘했습니다 왼손이 들어왔습니다 손정호 선수 강화하면 안되겠습니다 오른손 왼손 가메다 고키 흔들어야죠 자 아우더 스트릿 좋습니다 손정호 자 대주면 안되겠습니다 1라운드 끝났습니다 자 1라운드는 어디고 오셨습니까 지금 작전대로 잘하고 있어요 걱정할 거 한 없습니다 저희는 30초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기는 제주 그랜드호텔 특설링입니다